오늘은 어제보다 더 포근한 봄날씨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이 광주가 2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는 4, 5도가량 높겠고요. 낮 동안 미세먼지 걱정 없는 깨끗한 하늘도 함께 드러나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은 오늘보다도 기온이 더 오르면서 완연한 봄기운을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대기가 점차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순천과 여수 등 전남의 6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저녁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까지 더해지겠습니다. 불씨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낮은데요. 현재 화순이 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한낮 기온은 24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곡성과 구례 24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아 더 포근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0도, 영암 23도, 강진 22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지역은 16도에서 2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서해 남부 해상은 바다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